진모닝 이거 권우영한테 물려받은 옷이네 택배인가? 택배 배달하는거야? 힘이 되게 좋네요 신속 배달입니다 빠른다 달라 진우 택배 택배야? 네 택배? 야 택배가 뭐해? 무슨... 그렇겠냐? 놀이방으로 배달 왔어요 택배를 해야지 와 진다 읏 자 한번 열어볼까? 자 한번 열어볼까? 오! 오! 좋아! 두 가지? 아기 아 마스터 캔드 다스 인 고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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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을 힘해 이겨요 진우 혼자 와 못 튀는 것 봐 와 세상에 오 이겼어 진우가 힘이 점점 세지네요 봤지? 에너지 넘치는 아침이에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아 아 다 참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